네, 안녕하셨어요. 오늘 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간의 생리, 병리가 중품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우리가 오장육부 중에서 필요하지 않은 장부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간이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노고를 취하하고 칭찬을 들어 마땅한 참 과묵하고도 아주 충성스러운 장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간에 대해서 한번 일단 알아보고요. 우리가 먹은 음식을 분해하고 불필요한 독성분은 몸 바깥으로 배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주로 하는데요. 간자 보시면 방패 간자에다가 이렇게 육다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쉴드를 친다. 쉴드 역할을 많이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견디기 힘든 독, 맹독이나 약품이 모든 양약과 물론 한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들어오면 스스로 간이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다른 장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약간 희생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간이 어떤 상약거나 예를 들어서 간경변이나 심지어 간암으로 가기까지는 시간적으로 보면 이게 완전히 정해진 건 아니고요. 심지어 5년, 10년에서 길면 30년이라는 그런 긴 세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보면 간은 우리에게 그렇게 짧지 않은 시간을 주고 계속 우리에게 뭐랄까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시간은 주는데 사실은 근데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주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 같다고도 할까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좀 기다리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술을 끊을까 담배를 끊을까 노여움을 자제하고 이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간은 혹시나 내 주인이 개과천선을 할까 이러면서 기다리는데 30년 동안 참 꾸준하게 학대를 하게 되면 결국은 간도 무릎을 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음식도 조심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중에 많은 경우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간의 기대를 저버리고 결국은 어떤 병이 생기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즘에는 간을 한방에서 얘기할 때는 그 기상을 빌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봄을 보통 간이 생하는 계절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봄이라는 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봄의 기상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생한다. 봄의 모양, 모양사리가 어떻느냐. 그것을 통하면 병의 생리와 심지어 병리도 알 수가 있다. 동방생풍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풍생목이다. 동방생풍이라고 한다는 것은 나무가 무슨 산소를 뽑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필이면 풍이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어떤 풍한, 서습, 조화 이런 여섯 가지 기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활동력이 많은 것은 뭐겠어요? 바람이겠죠. 그 활동력이 많은 것이 바람이기 때문에 동방에 합해져서 기운이 살아나는 것을 말을 하려니까 풍자를 거기다가 붙인 거예요. 풍은 생기라고도 볼 수 있고 정상적인 기운, 여기에서는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동방생풍이라는 것은 움츠려 있는 것이 나온다. 스프링, 영어로 하면 스프링이죠. 스프링이 봄이라는 뜻도 있고 움츠렸던 스프링을 너무 어떻게 돼요? 튀어 올라오죠. 그런 의미도 있죠. 정상적인 의미의 풍입니다. 그것은. 막히지 않은 거죠. 항상 부드럽고 막힘이 없고 흐르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그런데 자연적인 바람이라는 것은 병리적인 바람하고는 다르게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겨울에는 이게 폐장한다, 보관한다고 보면 봄에는 발진을 하게 되는 거죠. 수렴해서 보관하는 것이 봄이 돼서 생명력으로 부드럽게 솟아오르는 것이 그거를 봄바람, 생명력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병리적으로 봤을 때 바람이라는 것은 신체의 세포와 조직이 병적으로 어떤 경우에 있어서 막히게 되죠. 소문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추우면 습이 생기고 습이 생기면 담이 생기고 담이 생기면 일부분 열도 생기고 열이 나면 바람이 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본을 찾아서 계속 들어가면 차서 습이 생긴 것이 근본이라는 거죠. 찌꺼기가 모인 것이 또 습이 모인 것이 말하자면 담이 결성이 됐다. 그 간이라는 조직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억지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니까 충격을 받을 것이고요. 과정에서 열이 나는 것이고 염증이 그 과정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태면 기운이 터지게 되면 그것이 바람이 되는 것이죠. 병적인 바람이 되는 것입니다. 간이라고 얘기하면 서양의학에서의 히스토로지에서 해부학에서 관점으로 오로지 간을 생각해서는 이해가 잘 쉽지가 않습니다. 간주근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서양 히스토로지만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죠. 이른바 힘줄, 신경가닥, 온몸으로 뻗은 것 심지어 혈관이 온몸으로 다 뻗은 것 있죠. 이것도 사실은 간의 병리 생리가 작용하고 있는 원천으로 봅니다. 간의 기상이 그런 것들을 다 주관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간에 열이 나고 했을 때 또 맥을 보면 장부의 맥이 전체적으로 다 뜨거나 긴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초급하죠.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간이 아프다고 해서 간만 치료해가지고는 진정한 그 뜻을 이룰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풍이라고 하는 경우에 마비가 된 것을 풍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왜 그것이 생겼느냐 노하면 기운이 역한다. 녹이 역상한다 그러죠. 그래서 심하게 화를 냈거나 마음을 쓰게 되면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심하게 바람이 불면 약한 나뭇가지는 어떻게 돼요? 부러지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그 타운에 동네를 다니다 보면 뭐 이렇게 나뭇가지 부러져 있는 거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 태풍이 지나가면 나무 둥치째 넘어지죠. 추운 날씨가 계속 만약에 된다거나 하면 입에서 김이 나가는 걸 볼 수 있죠. 그 김이 바로 습이 되는 겁니다. 한 열이 이렇게 조화를 잃기 때문에 습기가 된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열 내고 또 이렇게 또 비관하고 화나고 지치고 이런 것들 과정이 습을 조장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담을 만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열이 슬슬 생겨서 열을 받아가지고는 조직적으로 그 열이 나가려고 할 때 막혀서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중풍이라고 하는 그러한 병리가 나오게 되는 그림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풍이라는 것에 생기는 과정을 한번 봤고요. 다음에 중풍이 전개되는 모양사리를 한 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